현지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쫄깃쌍 저희는 지금 어떤 음식으로 왔어요.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땅게치랑 맥주를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미 싸져 있네요. 지금 밥튀김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밥튀김이 들어가 있는데 좋아요? 되게 파란 것 같아요.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이 커피는 핀콜로 라떼입니다. 이름이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방금 커피 마셨는데 여기서 마셨던 커피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저의 면역을 위해서 주스 하나를 더 시켰어요. 저의 면역을 위해서 하하 저는 지금 호텔 앞 바닷가거든요. 근데 지금 눈물이 안 잡히네. 저기요. 아주 잘 먹었죠? 네. 대박이죠? 네. 오늘이 거울이 같네요. 유은이 사막 부럽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저기를 지나오면은 이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다리가 흔들려서 꽤나 무서워요 어! 건너오는데 후달달 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근데 호텔에서는 안 먹고 싶고 밖에 나가서 먹자니 남은 핸드폰마저 뺏길까봐 무섭고 아 어떡하죠? 오늘은 디톡스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많이 맛이 없네요 역시 비트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핸드폰마니아거든요? 그래서 티슈 좀 어려웠어요 밥이 나왔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게 대박 맛있겠죠? 진짜 짱이에요 저의 저녁입니다 바이